밥은 여기서 먹게. 네, 식사하시죠. 헬로우. 여기서 먹고 가게? 네, 식사하시죠. 네, 식사하시죠.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, 오피스를 이렇게 보니까. 어슬픈 게 오히려 더 독이 됐다니까. 벽에 남는 거야. 너 여기 며칠 왔냐 뭐. 소스 좀 더 주면 좋을 것 같아. 소스요? 소스. 소스. 소금 있는데. 소금 가지고 안 넣고. 건조해서 그러지, 뻑뻑해서. 소스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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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